방금 폴로 멤버를 했었는데 동아주생이 드라마가 아니라 그 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석송으로 갔다가 이 기단 폴이 됐다 우리 10개는 아예 맨맨이 장수가 뉴욕패치 아홉마을 기존이 없는데 맨맨이 파탄이 아직 안 되시나요? 네 위연비에서 디즈음 소스 같은 경우 온갖 불평한 소스 예 예 예 블락해야 되거든요 계속 울면 가야해요 태나가 운이 걸려서 먼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공연 스테인디 공연 띄 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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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렇게 아 진짜 기름이 나갔어 아 예스! 지금 손님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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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움직임으로 파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바라바이 작아요 근데 여기서 미움체사님의 링툴이 나갔는데 아아! 아아! 와 지금 틀렸어요, 와 깜짝 놀랐어요,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눈을 보기 때문에, 눈을 보기 때문에 나머지 못합니다 자, 아무와서 게시하고, 마지막에 했어요, 게시하고 아, 이제 연결이 됐다네.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됐는데, 연결이 안 맞았네요. 자, 이대로 마무리. 자, 그룹이 진짜 1대용 센티스콜을 앞서가고 있습니다. 베빈 선수 일단은 저희에게 과거는 전적이 없고, 첫 데뷔가 아닌가 싶은데요. 역시 그룹이 선수입니다. 일단, 그... 베빈 선수는 되게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? 네, 그렇죠. 아토마와 수호조에서 펭션을 다해서 전제를 안 했었거든요. 아토마의 취향점에 시대의 음식을 다시 돌아가고 나서, 그냥 저렇게 계속 썼습니다. 자, 그냥 베빈 선수. 이런 거 자신이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에서는 뭐, 이 정도, 추억대로 사용을 해줍니다. 네. 뭐, 신경은 어떤 변화? 네, 무리한 한 상품이에요. 사실은 추억대로 충분히 가고, 그래서 아프로, 아플로지 않게, 그렇죠. 네. 자, 이제 3단 6선 실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센터에 출근을 많이 하겠고요. 자, 마감하겠습니다. 랜덤에, 한 라운드 몰스테이입니다. 레버가 빠졌어요. 레버가 빠졌어요. 레버의 수십을 Map 너랑 잘해? 레버가 빠졌어요. 레버가 빠졌어요. 롬스테이입니다. 레버가 빠졌어요. 레버가 빠졌나요? 하나, 둘, 셋 오우 진짜 아 그리고 났습니다 그렇죠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하나 잡히고 촬영 안하시면 아아 아아 오이 다른 신청 없이 그냥 주관에 관련된 주소를 보고 오시는 분을 조심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도 삼성로 뒷판일 수 있는지 제이미테이터 지하 쪽입니다 지하 쪽파로 오시는 분은 보호사역에서 내려서 오시면 좋겠고요 주소는 저희 주소를 보고 오시는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에 터뜨난 보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해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물 일곱 번째 노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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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맙소 그넘 네 참 오우 이제 경력을 하고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처음 시작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잘했는데 실제로 모르는 건 좋죠. 네. 그런 건가 많습니다. 엘리트. 네. 저희는 이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굉장히 좋았습니다. 저희는 전진주트와 이후로 진짜 좋습니다. 네. 컨디션이 많이 옛날 것 같거든요. 이제 한국 사람들은 처벌을 했다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. 지금 힘들었거든요. 그렇지. 아. 자. 20명은 양성식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. 무종기야. 아. 활조죠. 네. 활조. 네. 스피링킹과 AR에서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